크리스틴 힐링 커뮤니티 40일 내가 막 맨날 슬퍼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맨날 비교하고 맨날 난 능력이 없고 나는 내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앞으로 할 수도 없고 꿈도 없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 후회밖에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같이 있는 게 가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한숨 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오늘 누가가 이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사도행천의 찬양과 주짓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corn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